오늘은 국내산 풀빅산 원액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빅산 원액으로서 아마 국내 거를 소개하는 자리가 많지 않을텐데 풀빅산은 우리나라 국내산으로 국내에서 1300m 정도 산에서 받은 원액입니다. 이게 지금 3.6L 짜리와 좀 더 크게 한 7L 정도도 있는데 지금 정면에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구요. 원액을 직접 받아다가 병에 담아놓은 거거든요. 산도는 약 2.5고요. 색은 지금 받아놓은 지가 한 6개월 정도 된 것도 있고 한 4개월 정도 된 것도 있습니다. 원액을 받아놓은 것을 소개해 드리고자 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원액을 가지고 풀빅산 비누를 수제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건 수제로 만든 풀빅산 비누고요. 향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3.6L짜리 병에 들은 풀빅산 모넥 이렇게 큰 병에도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내산 풀빅산 원액을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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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R DEVEST 가지 방법 과그렇습니다.